화이장식 기능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이 과제에는 어떤 재료가 더 어울리고 더 필요한지를 잘 아는 프리스실라에서 재료를 구매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주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발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다 받으셔서 연습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건데요.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 써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스앤입니다. 저희가 기능사 재료를 배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코선생 프리스앤 채널로 들어가시면 이걸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화면을 따라가면서 볼게요. 지금 보는 영상에서 더보기란을 클릭을 한번 해볼 거예요. 더보기는 제목 밑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영상에 대한 설명이 있고 밑에 기능사 시험 소재 구매 링크가 프리부티크가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되는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돼요. 프리부티크라고 뜨죠? 프리부티크에서는 2과제, 3과제, 1과제 이런 것들 다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전체 상품 한번 볼까요? 예쁜 게 너무 많네. 우리 화해상식 기능사와 관련된 도구들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과제, 1과제, 2과제 이렇게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2과제 서양꽃꽂이를 한번 보면요. 재료를 어떻게 보낼 건지 서양꽃꽂이는 사실 장미, 리시안소스, 거베락, 리클레이투스, 스프레이구카, 편백인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루스커스이기 때문에 루스커스로 20봉, 스프레이구카, 편백으로 보내드릴 거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재료별로 별도 구매는 불가능하시고 한 세트를 기본으로 구성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지고 가시는 그 양만큼만 딱 보내드려요. 사실 그러면 한 단보다 더 많이 구매해야 될 때도 있고 어차피 시장에 가야 되고 골라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거를 주문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시장에 직접 못 가시고 주문을 해야 될 때 몇 단 이상씩 주문을 해야 받을 수 있고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 대신 화이장식 기능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이 과제에는 어떤 재료가 더 어울리고 더 필요한지를 잘 아는 프리스실라에서 재료를 구매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플로랄 폼으로 다 물절이 해가지고 보내드릴 건데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또 많이 확보하시고 그리고 좋은 재료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험 당일에도 그런 컨디션을 유지해서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재료들 색깔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구성한 재료들은 이렇다. 장미, 리시안, 거베라, 소구, 루스커스, 펜백 이렇게 6가지. 이 과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꽃이 발송이 되는데요.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주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발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다 받으셔서 연습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건데요.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 써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정된 꽃 색깔을 하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가서 고를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원하시는 꽃 종류라든지 장미 종류라든지 아니면 색깔 이런 것들은 사실 지정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꽃을 집에서 직접 받아보신다는 장점이 있고 시험 소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프리쌤이 보내는 제로라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는 우리 프리쌤의 영상을 보면서 독학하시고 혹은 학원을 다니면서 더 플러스되는 팁을 얻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수강생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시장 가는 시간을 줄여드리고 싶고 좋은 재료로 연습 잘 하시라고 프리쌤과 팁프레스실라에서 준비한 서비스입니다. 그 대신 시장에서 내가 사는 가격과 당연히 다르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배송비도 들 거고 박스비도 들 거고 저희가 수고해서 좋은 재료를 모으는 수고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채널을 통해서 기능사 합격했어요 하고 선생님 감사해요 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직접 선생님한테 와서 배우고 싶어요 하는 분들 다 학원을 다니면서도 저희 카페든 유튜브든 댓글 달아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만큼 합격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사실 생활을 배송을 보낸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 서비스를 안 하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화가 전달됐을 때 혹시 내가 처음에 봤었던 이 꽃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고객들이 받으셨을 때 수강생들이 받으셨을 때 이게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보내드리지 못했었는데 시험 소재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잘 여력이 안 됐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영상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조금 영상 플러스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재료를 그럼 보내드리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꽃을 보내드릴 건데 영상을 보시면서 특히 멤버십이든 영상을 보시든 영상으로 우리가 계속 눈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러지만 직접적으로 손으로 연습하고 반복해서 뭔가 꽃을 다루고 생활을 자꾸 만지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희가 수고해서 보내드리는 만큼 정말 좋은 결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목표하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항상 응원할 건데요.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많이 긴장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 정확한 모양을 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프린쌤입니다. 지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영상 잘 참고하셔서 구매 링크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하여튼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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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